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체인자입니다. 이제 장 끊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483.64, 1.3% 올랐고 개인들이 5,634억을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5,793억을 매수했고 개미들은 팔았고요. 외국인들은 샀어요. 역시 오르니까, 오르면 팔면 팔죠. 우리 개미들은 팝니다. 상위 종목 보니까 삼성전자 1.9% 올랐습니다. LG 연설 0.7, 하이닉스 4.5% 하이닉스 급등했네요. 선반은 0.3%, SDI 2.6%, 우선주 2.7%, 네이버 5%, 현대차 1.2, 카카오 1.6% 올랐고 LG 화학이 한 1.3% 빠졌네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코스닥은 779.98, 0.93% 올랐고 이제 거의 780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외인들 374억 정도 매수했고요. 개인들 381억 매도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1, 셀티넬스키 0.8, 에코프로 4.1, 프라비스 2.9, 오스템 임플란트 0.1, 리노 공업 0.4, JYP 1.1% 올랐고 LNF가 0.4% 빠지고 카카오게임즈 0.6, HRB 0.48%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중국은 상해지수 0.49% 정도 빠졌고요. 홍콩 항생 0.07, 홍콩 H 0.5% 빠졌고요. 일본 0.29%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만 1.4% 올랐어요. 대만은 좋네요. 흐름이. 나름대로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 정도면 아주 좋아요.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올라줘야지만이 여러분들도 좀 신나지 않겠어요. 좀 올라줘야 한다. 좀 보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예상밖의 탄탄한 고용지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당분간은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재차 언급된 점에 더 무게를 두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증시 양대지수 동반 상세를 보였죠. 하여튼 코스피도 1.3% 오르고 또 외국인들이 3커리엘 만에 매수세로 전환을 했어요. 반도체, 인터넷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역시 한 7.19포인트 정도 올라서 779.98로 장을 마감을 한 겁니다. 간밤에 나온 파월 의장의 그 경고성 발언을 시장이 악재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방증인데 7일에 보니까 워싱턴 DC예요. 그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 참석한 파월 의장이 지난달 미 고용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다. 긴축 정책에 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앞서서 3일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가 시장 예상이 3배 가까이 웃도는 51만 7천명을 기록했고요. 실업률은 1969년 이후 5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인플레이션 완화에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물가 상승률 2% 목표 달성은 내년까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 고용이나 물가지표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보다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상보다 덜 공격적이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지난 공개시장위원회 직후에 기자회견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았고 무엇보다 상품 분야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다고 재차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가 전장보다 265.67포인트 상승해서 34,156.69로 마감했고 S&P500, 나스닥도 1.2고 1.9% 올랐어요. 일단은 파월 의장이 데이터에 따라서 따라 판단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따라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시장은 14일 발표되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까지 해서 CPI를 현재 주시 중 있어요. 당분간 거시기 경제지표에 따라 수시로 분위기가 변하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은 얼마냐 1,260.50원, 1.5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삼성전자를 보니까 6만 3,100원 야, 오늘 웬일이야? 제가 어제 그랬죠? 화끈한 슈팅한다고 1,200원 올랐습니다. 1,200원 1.94%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들어가고 좀 오르면 좀 쉬었다가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좀 보니까 그래도 올라줬다는데 상당한 기쁨 있죠. 웬인들이 298만 주 한 300만 주 가까이 샀어요. 개미들이 한 22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68만 9천 주를 매도를 한 거죠. 매도를 했고 CLE 110만, JP 110, 모건스탠리 89만, CT 37만, UBS 35만, 메릴린치 22만 9천 정도 매도를 했고요. 모건스탠리 70만, 그리고 메릴린치 24만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32만 주 정도 나왔어요. 공매도 32만 주 나왔고 또 뭐냐 우선주 5만 7천원이네요. 2.7% 2.7% 현재 올라갔고요. 올라갔고 시가가 5만 6천 100원 고가는 5만 7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주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은 59만 8천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뭐 개인들은 55만 6천 주 정도 매도를 한 거죠. 이제 이런 생각을 보니까 역시 외인들이 사줘야 돼. 외인들이 JP 43만 6천 골드만 19만 2천 CS 43천 CL 42천 모건 3만 주 열심히 외수를 했고 맥커리가 한 11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은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끝났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건가요? 삼성전자 저는 그래요. 항상 늘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여러분들 투자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 천혜장 혼자만 그냥 열심히 사면 돼. 기회 될 때마다 한 주 두 주씩 모으면 되지. 여러분들까지 괜히 내가 막 사라고 할 거 싶진 않고 삼성에 뭔가 좀 열정 사랑을 갖고 덤벼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 재미없어요. 얼마나 재미없어. 가지고 노는 것 같잖아. 그 개미들. 절대로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주식 투자 안. 제가 주식 투자 주식 유튜버 유튜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동네야. 괜히 왔다가 말 그대로 진짜 코베이고 뒤통수 맞고 하는 동네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미들 피빠라먹을 생각만 하는 동네예요. 기관하고 외인들이 보통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왔다가는 그대로 당합니다. 그래서 잘 수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본업에 충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다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차에서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빨리 돈 벌어야겠다고 오는 것은 절대로 비춥니다. 절대로 비추해요. 하지 마세요. 들어와가지고 거의 다 박살납니다. 괜히 나중에도 개미터리 한다고 다 한다고 이 공포심 조장하고 개미터는 데는 외인들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정보가 없으나 뭐가 좋나 자금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어설픈 주식 투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처럼 한 10년 정도 그냥 푹 사길 사는 분들만 푹 사골 사골전자 만들 생각 할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됩니다. 자